이 시간에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2부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지난주에도 한 건데 올간 주로 한 번 더 봅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히브리스 10장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10편 16전 8편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안식한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쓰금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오늘 16편 보면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식 가운데 있겠다 안식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렇죠 남의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있으면 주님을 우리가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지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섬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왜 주님을 섬기기가 이렇게 힘들고 기복이 심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요 왜 이런가 그건 올바른 가르침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원인은 올바른 가르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내가 견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붙잡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은 힘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을 기초로 하는 거죠 우리의 기초는 뭐예요? 안식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원리는 안식의 기초를 두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스 11장 28집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당시 서유관 바르센 사두개인들은 육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려고 육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힘든 겁니다 수고하고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붙들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마탐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해 내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한테 배워야 되겠죠 주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느 조직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혼에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변이라 하시니라 걱정하고 이해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안식 가운데 쉬는 겁니다 쉼을 얻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 평안 이미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한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면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뭐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만두고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또는 이런 행동들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창식 3장 9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숨길 원하지 그러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아멘 안식 가운데 있는 길을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찾는 것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러죠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 6장 4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긍 부리지 말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수긍수긍수긍수긍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뭐예요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그냥 우연히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따르겠지 회개하고 오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고 구속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물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주님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뭔가 해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것도 우리가 잘나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복이 심하고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치고 왔습니다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치고 왔습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역사하셨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줬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쓰지를 않는 거죠 맞습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험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모든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택하셨고 아멘 에베소스 1장 3절에서는 다 줬어요 1장 4절에서는 택하셨고 1장 5절에서는 입양하셨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라서 성장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까지 입양이죠 그게 입양 네 입양까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스 1장 6절 보면 그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것도 은혜죠 7절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요한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주셨다 아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 에베소스 1장 6절 그 은혜 안에서 7절 풍성한 은혜를 따라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 유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장 11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요한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잎이 나고 아론의 상냥 지팡이처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처수에 있는 모든 복으로 다 뭐예요? 주셨다 해놨잖아요 안 넣어놨어요 안 씁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제가 충격에 내려갔을 때도 교재 가운데 있었는데 가수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나무 사과나문데 얼마나 많이 사라가 달려있는지 몰라요 아주 가지가지마다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아 수십 많은 사과들이 달려있습니다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 밑에는 충주호호의 그 물이 있고요 말이죠 물을 가지고 그 물가에 옆에 그 가수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사과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주 주름주름 맺혀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습니다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웁니다 그 나무가 사과를 달렸는데 그 사과를 주인이 가가지고 그 나무를 달았을까요? 사과 하나 나무에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탐스럽게 사과가 달린 거는 그 나무가 열심히 물을 빨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물만 빨아들이면 뭐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나가는 낙은이 저도 기쁜데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였는데 저렇게 많은 사과가 달리다니 사과가 해야 될 일은 물을 빨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물 속에 모든 영양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과는 이미 뭐예요? 나무 안에 있다고요 아멘 사과는 나무 안에 있잖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맺힌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딱 달아 놓은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온 거죠 주인이 사과를 그 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먹는 것밖에 없다 마시고 마시고 마셔서 그 엄청난 사과들이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마시고 그야말로 못 마실 정도까지 마시고 나면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셔야 밀어내는 거예요 그건 밀려 나온 거예요 그만큼 마셔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모든 복으로 정말 모든 복으로 우리의 혼 안에 마음 안에 다 넣어 놓으셨는데 하늘께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개시된 말씀을 계속해서 빨아먹는 거죠 우리 안에 마시고 마시고 마시면 마시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밀어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의 역사심으로 밀어내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이지 않는 생명의 셈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수다 생명수입니다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면은 나오게 된다 그리스도는 말이지 않는 생명의 셈이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서 계속해서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시고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마시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드링크 그쵸? 그 다음에 래스트 그 다음에 피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쉼이 없는 거죠 안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싸우게 되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망가지는 거죠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원하고 울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안 될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은 뭔가 해야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해야만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놓는 겁니다 아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내 자신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큼 사용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이 우선이되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요즘은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있습니다 믿음보다도 지식이 먼저 앞달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못 따라갑니다 믿음이 앞서가야 되는데 지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는 1960년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더 증가했죠 어마어마한 증가가 먼저 있습니다 지식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믿음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찍인 부분이 그런 거죠 먼저 생각하게 되고 먼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의 생각 나의 주론 나의 상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사고에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든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대한 이 시대에 게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의 날개를 딱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1등 분량 어느 정도 날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느 바람의 저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난다 돼 있습니다 그게 자유죠 여러분 아멘 그게 자유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뭐냐 못 먹게 하고 못 마시는 게 아닌 거예요 추론 지식 추론 이 세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론 그래도 요새 10장 3절 보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육신을 따라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건 게으르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우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무너뜨리니라 그런데 우선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 성상 상상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순종 이렇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디에다 굴복시키느냐 조직에 교회에 사람에게 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는 자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상상과 생각하는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의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나의 지식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시킬 때에 그때의 주님이 뭐예요? 세상관과 함께 딱 단절시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서 그 생명이 뭐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내어줘야 된다 먼저 내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소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드린 거죠 아멘 주님께서 내가 내게 생명이 있대 다시 오리라 내 아내가 아흘리 나으리라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상상은 풍부하고 말이죠 옆에서는 온갖 불신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로마 4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10편 16편 보면 항상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단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져서 지식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뭐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안 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다 머리가 아니고 영이 아니라 마음이다 말이죠 우리는 충실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는 추론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 추론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게 추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불신이 죄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뭔가 되는 얘기를 하는데 불신을 즉 말씀을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이 나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봉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나 버려진 자 내 말을 듣고 내 버려진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믿는 자 지측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 그런 자는 뭐예요?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냐 하면은 열매가 보이지 않냐 하면은 어딘가에 잘못된 거예요 추론이 있고 지측인 것이 있고 확신이 없는 거죠 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측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전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 단계로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세 단계로 애국과 광야와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먹을 거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 만나도 공급해 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국에서 먹을 거 주셨잖아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가난한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다 복 주셨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순절 시작부터 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시작은 오순절 시작이죠 거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회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님 신뢰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의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놨잖아요 그것도 선물이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혈리 있는 우리 주님이 어쨌든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약속이거든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마련해 놓으신 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그 양식 그 양식이 마지막까지 동일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 주어진 그 동일한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아멘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성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치승소가 있고 오늘 우리 히브리스 10장 말씀 읽었죠 세 개의 방 하나님께서는 치승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약계 위에 주님은 그 은약계 안에 돌판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승소에 있는 그 돌판은 마음에 머리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는 건 마음에 새긴다고 고름도우스 3장 2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 너희는 우리의 사회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처는 머리가 아니고 어디예요 마음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내가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일을 우리는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계획하고 머리로 움직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상상하고 내가 머리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머리로 생각하면 이거 출연이 되고 상상이 되고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나는 너희 혼에 안식을 주겠다 너희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 내가 오면 너희 혼의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게시된 말해진 말씀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바라고 안식을 찾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안식을 찾을 것이다고 해놨잖아요 내가 머리로 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36장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려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씻는 거죠 36장 26절 예수께서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려 머리를 준다고 아니고 뭘 준다고요 마음을 주겠다 마음을 주겠다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영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우리가 살로 된 마음 딱딱한 것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내가 줄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죽였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새 마음 되고 새 영이 되면 이 새 영은 우리 주님의 영이 아니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영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려니 하나님의 영이 올 때에 그의 영을 통해서 이제 법규 안에서 걷는 거죠 개주님이 개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나의 머리로 걷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걷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걸어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 여기서 새 영을 준다는 거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영으로 영 깨끗해져고 영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까지 오겠죠 여러분 영을 통해서 기뻐하고 막 뛰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영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영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자기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 해놨는데 내 영이 아니고 새 영을 먼저 주셔서 그 새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과 즉 하나님의 영을 맞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영 안에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치를 주신 것은 자연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이 영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영의 세계에서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잘 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도 아내하고도 잘 지내지 못하고 남편하고도 잘 지내도 못하고 이웃하고도 잘 지내지 못한다 새 영이 새 영이 없으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도 잘 지낼 수 없다 새 영이 주어져야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뭐예요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새로운 영 새로운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린 양 위에 비둘기처럼 내렸잖아요 늑대 위에 오지 않습니다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양 위에 내립니다 마귀는 늑대 위에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역사 되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지속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원도 지속적인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문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거기에 집이 뭐예요 비어있고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고 깨끗한 집이 근데 그 안에 뭐예요 주인이 없는 거 안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새 영으로 깨끗하게 지금 청소는 되어 있는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심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놓지 못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그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냐 우리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메시지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내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법 안에서 걸어가고 그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내가 말씀을 들고 내가 행하려고 그러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걸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믿음으로 살지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시식으로 살지 않는다 지측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길인가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러고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마니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 뭐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승수 안에 있는 만나 광야에 있는 만나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광야에 있는 만나 지승수에 있는 만나 동일한 만남이다 가지고 옮긴 거니까요 광야에 있는 거 지승수로 옮긴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았어 머리로 받았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도 영 멸으로 받았어요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가 상상으로 내가 출원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만나 그 다음에 그 만나는 오염됐다 그리고 그 만나는 벌레가 있다 없어지고 오염되고 벌레가 있는 건 그게 뭐예요 광야에 있는 만나다 초록 16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그 시대에 게시된 말씀 그 시대에 뭐예요 말해진 말씀 누굽니까 모세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맞아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기숙과 의식과 표적을 봤잖아요 불 켜던 가운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썩었다는 거죠 불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또 하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는 뭐예요 말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우선이에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이렇게 되죠 아침마다 가서 거두고 말이에요 먹을 만큼 먹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부어놔도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싹 없어져버립니다 마귀가 기다렸다가 말씀 보면 바로 뺏어간다고 돼있잖아요 시를 부르는 자 비어보면 기다렸다가 벌레가 생기고 썩은 구덩이가 들어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는 배가 고픈 자죠 자기가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데요 그쵸 아직 충분히 들어가지 아니한 자다 지성소까지 담대히 아직 충분하게 들어가지 아니한 자다 대제사장 아론이 말이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기름붐을 받고 올바로 걷고 했죠 그 다음 뒤에 커튼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완전히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The world was shut off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까지 가는 게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렇게 뭉클나게 달라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한테 더 나은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칭찬을 얻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광량이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죽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고 빨리 뭐 해야지 내가 말씀 이거 빨리 듣고 이거 빨리 하고 뭐 해야지 다른 게 벌써 생각나는 거예요 메시지에서는 내가 기도회 빨리 마치고 뭔가 딴 거 해야지 아직도 덜 붙잡았다 충분하게 죽지 않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죠 두 개 중에 하나죠 세상에 대해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 수는 없다 한 번에 두 주인을 생길 수 없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새롭다 그랬는데 지성소 안에는 그 만나를 먹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지성소 만나는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뭐예요 스윗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나보죠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스윗 달콤한 거예요 아몬드에 꽃이 핀 거 보세요 우리 꽃을 얼마나 좋아합니다 향기 있는 꽃 너무 좋아합니다 지성소가 항상 그렇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뭐예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랬다 들었다 어? 어? 생겼다 있다가 없다가 이따가 때리게 돼요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다 요금 13장 13장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두고 저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과 맴논을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삼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 1세 2장 15절 메시지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메시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느냐고 세상에서 나는 세상도 그것을 정욕도 사라지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뭐 한다고요?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은 지승수에 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죠 아멘 물과 영으로 물과 피와 영으로 거듭나서 지승수 안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승수 안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해낸 겁니다 여러분 복습 지승수 안에 살던 사람은 항상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만나는 신선했습니다 Fresh 말이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죠 바깥 세상에 세상이 죽고 휘장이 그걸 탁 내리치잖아요 아론이 지승수 안에 딱 들어가면 뒤에 휘장이 탁 내리칩니다 뒤에 지금 휘장이 있네요 이렇게 탁 닫힌 세상을 싹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덮을 때까지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숨을 숨을 수 있는 곳에 도착만 한다면 만약에 메시지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까지 도착만 한다면 그 안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당신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가릴 때까지 들어간다면 가다가 앞에 휘장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간 거죠 내가 완전히 들어가고 세상이 뒤에 가린다면 세상 것을 이 뜻이죠 딱 가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읽고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향단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 안 하는 삶은 계속해서 지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계속 기름 부어서 세상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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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려면 크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잃어버리려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생각을 안 할 거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없애주세요 자신을 잃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과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주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적 그런 적이 있습니까 메시지에서 묻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자산을 내놓고 그렇게 걸어가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만나를 먹으십시오 머리로 먹지 말고 지숨을 안에서 먹으라는 거죠 광량이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예요? 머리로 바라드렸던 이 만나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 내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보이죠? 이렇게 손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를 먹으십시오 무릎 꿇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가르쳐 줬어요 그 안에서 먹으면 여러분 맛집에 가보면 참 맛있잖아요 먹고 또 가서 또 먹고 싶고 지성소 그 맛집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그 맛집에서 영적 맛집에서 9시에 먹어도 맛있고 12시에 먹어도 맛있고 1년 내내 먹어도 맛있고 세대를 통해서 거기에 간직하라고 되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말이에요 대제사장 주방장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만나를 거기다가 마련해 놓았어요 맛있는 만나를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나고 흘러가도 그 만나는 변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주신 오순절의 그 만나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달콤하고 신선하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 있잖아요 계속 그 안을 빼서 우리가 걸어가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만나 24시간 동안 그 안에 아론이 지팡이를 줬을 때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죠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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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안에서 먹고 계속 먹고 내놓고 먹고 내놓고 달콤한 향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달콤한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오늘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곧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최선소 바깥으로 지금 이 땅은 뭐예요 마귀의 세상이죠 사탄의 에덴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 경비하면 내가 당신에게 다 줄게 우리 주님 알고 계셨어요 이 땅은 모든 것은 나에게 상속될 것이다 말씀을 믿었던 거죠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파를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께서 영원 무음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지점소 들어가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 땅은 마귀의 왕국이다 이 땅 때가 되면 내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 땅의 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다 아멘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나는 상속자다 공동상속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유행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유행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정말 믿음의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 왕이었지만 저희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위에 있는 자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아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죠 은약계가 들어오는데 은약계 앞에서 춤을 추고 말이죠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 은약계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지승소에 있던 거예요 지승소 지승소의 은약계 말씀의 개입니다 말씀의 개가 앞에 올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열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가만히 못 있죠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왕인데 왕복을 벗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춤을 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다윗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는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 뭐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왕이 최신없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그래도 앞에서 은약계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근육이 오른쪽에는 영원한 제법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왜 지승소 안에서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거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지승소 안에서 그 엄청난 달콤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됩니다 나이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옆에서 누가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도 쩍쩍거리더라도 그렇죠 자연 가운데서 가니까 숲속에 가보니까 다른 지들이 막 소나무 다른 지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소원소원 그리고 소원소원소원 그렇죠 그런데 독수리가 딱 두 날개를 쫙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을 딱 들고 있는데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얘가 무서워하지도 않네 총을 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옆에서 미친느니 이상한 사람이냐니 이상하게 보는 그들에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날개를 쫙 펴고는 유유히 쭉 내려올라 다람쥐가 재잘거리는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없다 아멘 지승관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야 독수리 너 엄청 용감하네 그렇지 하나님도 너 어떤 사람 보고 싶어 하겠지 그런 거예요 자연을 보고 우리는 배웁시다 넘넘한 독수리 두 날개를 쫙 펴 독수리 겁먹지 않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급증이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약골이 아니고 하나님은 강골을 원하신다 그 안에 들어간 자 지승관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강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강골이에요 다윗이 춤을 추는 자 그게 강골이죠 강골 아니면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왕인데 자기 신분을 내려놔 놓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누군데 나 누구누군데 늙은 독수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날개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탈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우리에게도 다 죽어 있습니다 주 날개니 내 신은 알렐루야 어디서 영원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날개를 느껴야 된다 해놨습니다 내가 이 날개가 날개죽지가 1cm 10cm 밖에 안되면 이거 나 이거 이거 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날개가 2m 이상 되어서 독수리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댑니다 가장 큰 거예요 날개가 크니까 고기로 올라갈 수 있죠 비행기 더 크잖아요 돈 높여라 독수리가 못 가는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어마어마한 기름을 먹이면서 가잖아요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덜컹덜컹 끓이면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을 뚫고 뚫었어요 구름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는 쫙 그냥 갑니다 뭐 한 번쯤 부딪히죠 난기류가 있습니다 그래도 끝없이 가는 거예요 왜 위대한 위대한 날개가 쫙 펴져있으니까 밑에는 수다를 떨고 정말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시대에 뛰었다 뛰었다 뭐 그러나 그걸 멀리하고 안 들려요 올라가면 그래서 지승소 안에 들어가면은 안 들린다 왜 최고의 방음 창출을 해놨기 수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방송국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수다 소리가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이제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빛 성소에 있는 빛 지승소 안에 있는 빛 바깥들에 있는 빛 그 빛은 태양이 빛이고 그렇죠 달이고 빛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없어질 거죠 그렇죠 비가 오면은 빛을 맞아야 되고 태양이 뜨면은 좋은데 지면은 또 밤에 그렇죠 네 연계시로 마지막 장 가보면은 해가 빛을 내지 않았더라 그렇죠 네 그걸로는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깥들입니다 아 날씨 좋네요 오늘 날씨도 이르네요 비가 오네요 거기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거예요 바깥 날씨에 의해서 첫 번에 떨어져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성소에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 촛대는 뭐예요 계속 불을 지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탑니다 타면은 냄새가 나요 연기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 불을 타고 어떤 때 보면은 맑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희미해요 하 구름이 깨우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날도 있고 기지기 나고 고민하는 날이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네 내가 교회 가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고민이 많아질 수가 있나 아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교회 가고 흥금하고 그러고는 그 가운데서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 꺼진 날 램프에 연기가 포만하고 매우 선이 자 이 지금 성소에서는 뭘 보냐면은 주위에 주위에 있는 자들이 보인다 해놨습니다 치마 짧게 있는 자들 머리카락 짜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유행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즉 세상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게 돼요 여기 지금 말씀입니다 인공조명이다 그렇죠 사람이 불을 켜서 척대를 밝히는 거예요 성소에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아직도 성소에서는 그렇게 안개가 아직도 틀어졌다 그래서 청소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 들어와 보면은 지성소에 그 시카이나의 영광의 빛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기둥 시카이나 시카이나 영광이 뭐지 그 다음 말씀 그 앞에 말씀 보면은 메시지에서 불기둥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성소에 불기둥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해와 달 그 다음에 뭐요 일곱초때 지성소에서는 시카이나 영광의 빛 그건 해가 비추든 안 비추든 상관은 없어요 촛불이 타든 안 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이죠 천사들 이 메시지가 천사들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불기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메시지는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일반 그냥 목회자의 목회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도 요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메시지 듣는 이 메시지는 서행자가 그냥 연구해 줄 수도 아닌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맛날개 아래 직관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요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져 그러잖아요 성소에 있는 빛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없어질 걸 우리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카인의 영광의 빛 안에서 사는 거 아멘 항상 완전한 빛의 교제 안에서 그러가는 거다 아멘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 항상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을 날아간 거에요 물을 완전히 닫은 거죠 믿음의 강력한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거에요 날아가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차단됐고 그러죠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까의 어두움 무릎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가지고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누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우리 메시지에서 노예 얘기를 하고 있죠 노예로 팔렸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는 이미 알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용기를 주고 오히려 최측으로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뭐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왜 이리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니까 그에 이어서 행동을 하는 거에요 최측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기 노예지만 노예를 팔려 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우리가 낙은에 술래로 왔지만 누가 우리에게 이래저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이미 내가 누구인가를 주인께 다 개추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거에요 살아가는 겁니다 용감하게 용감한 크리스티미로 비록 노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는 거에요 나는 누구의 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에요 시카이너의 용감한에서 숨어 그 안에서 그 안은 자들이다 매일매일 축복과 기복이 없이 왕의 임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